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현대차가 베뉴를 마지막으로 펠리세이드의 디자인 룩을 완성했네요. 새로운 디자인은 작은 사이즈의 수용급 차량이지만 대담하고 기존보다는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이네요. 그릴 아래에 범퍼 영역을 좌우로 쫙 펼쳐놓으면서 차량을 더 커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까지 얻고 있습니다. 또한 밋밋함을 줄이면서 SUV만의 포인트 디자인 요소로 스키드 플레이트 디자인을 볼 수 있네요. 조도가 낮은 좀 어두운 곳에서 본다면 반짝이는 그릴이 마치 보석처럼 존재감을 강조하는데 멀리에서 보더라도 현대차라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는 의도된 디자인이죠. 후면부 디자인도 빠르게 보시죠.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역락 없는 알파벳 H를 형상화시킨 디자인이죠. H는 현대를 상징하는 로고와 일맥상통하는 디자인입니다. 테일램프와 테일램프 중앙에는 현대차 로고와 하단의 베뉴 레터링이 제공되네요. 범퍼 하단 쪽에도 전면부와 통일된 디자인 요소를 볼 수 있는데 하단부를 좌우로 넓게 디자인하면서 안정적인 느낌과 함께 기존 차량보다는 확실히 커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동시에 얻었네요. 스키드 플레이트의 디자인도 전면부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깔맞춤 했네요. 경기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의 새로운 휠 디자인도 볼 수 있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은 작은 디자인의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차량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기존 베뉴가 본다면 좀 슬퍼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캐스퍼와 베뉴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었죠. 하지만 공간을 포함해서 새로운 디자인 변경으로 모호함은 한층 사라질 것 같은데 가격에 있어서도 확실한 차이를 둘 것 같네요. 소형차에서 보기 힘든 놀라운 기능도 볼게요. 커넥트 카 기능은 블루 링크와 같은 기능으로 인도 시장에도 제공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이전부터 제공되기 때문에 놀라울 것이 없어요. 하지만 홈트카 기능은 구글 알렉사 즉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 기능으로 영어나 힌디어로 집에서 음성명령으로 도우를 잠그거나 자동차의 실내 온도를 조절하거나 타이어의 공기압 상태, 연료 상태 등을 확인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IT 인프라 강국인 한국보다도 좀 더 빠른 느낌인데요. 임포테인먼트에는 소형차 최초로 사운드 오브 네이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 자연의 소리를 임포테인먼트와 스피커를 통해서 제공해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네요.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가장 낮은 급인 소형 SUV에서 이런 기능을 넣었다는 점에서 좀 신선한데요.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에코, 스포트 세 가지로 제공됩니다. 구글 알렉사를 통해서 음성명령으로 집안에서 전달할 수 있고요. 또한 여기에 60가지 블루링크 기능도 제공되네요. 소형급 차량에서 보기 힘든 이열시트 리클라인 기능은 당연히 제공됩니다. 사실 이런 기능은 1억이 넘는 독일 SUV 차량에서도 이열 리클라인 기능을 여전히 제공하지 않는 차량이 많죠. 국내 제조사는 소형급 차량까지 리클라인 기능을 거의 기본으로 제공하다 보니 편의성만큼은 경쟁사를 압도하는 것 같네요. 테일램프는 할로겐이 아닌 LED가 제공됩니다. 10가지 언어 설정이 가능한 임포테인먼트 UI는 현대차 그룹이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네요.